네 마음이 따뜻한 아주 아름다운 가수가 부릅니다 여울님이 부릅니다 멈추지 않을 노래 그대 없이 살아가는 게 흥미가 없잖아 우리가 사랑했었던 그때 그 기억들이 내 안에 영원한 길 두 성모와 기도해 그대를 기억해 이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도록 그래도 이 노래 잊지 않길 바래 그대 살아가는 길 그 곁에 내가 영원하길 멈추지 않길 바란다는 게 내 기저기저 그대가 내가 믿나요 두 성모와 기도해 그대를 기억해 나 너무 안쓰러워 그대가 혹시 볼까봐 난 그대를 기억해 난 그대를 잊는 게 너무나 힘들어 나처럼 힘들길 바라면서 귀한의 부족한 나라에서 행복하도 못하고 그대를 부르는 날 그대가 나의 마음고 Address 그대가 온 감사합니다.